4번째 맞나요? 4번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인가요? 지금이? 4번째 맞나요? 잘 세고 있나요? 제 얘기 들리시나요?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호호호호 아하하하하 타투 여행이 또 나와야 2005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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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조족스타일이로군요 머리가 하하하하 더럽습니다 하하하하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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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리아트 티타늄 마트 죽음의 데스로이드 하나씩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네 한 2천개 넘었나 껴 지금 매그너스 소울이 다섯개가 나왔군요 킹크빈 하나 킹크빈 하나 또 하코 이어링이 남았네 1층이라 사람이 지나다닙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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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골드웨플이야 뭐...어쩔 수 없이 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골드웨플 왜 까냐 있어가지고 이걸 왜 까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에시 에픽시룸팩을 샀더니 공짜로 주더라고 서비스로 겨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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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겨울은 스프러스 아.. 또 꽉 찼어? 아.. 마이갓 알레온 무르무르 아.. 나 무르무르 한번 보고 싶더라 무르무르는 요런걸로 막 해버렸네 아.. 이게 다 위대한이여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구나 일단 조금이라도 좀 비워보지 위대한 노노 아.. 골드웨플이요? 멜포로 사도 까면 교과로 바뀌지 아우.. 데미지 저장 슬롯도 있네 처음 봤어? 잘 안나오는건가 처음 본 아이템이로군요 근데.. 레전드리 얼짱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? 나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거 같은데.. 아닌가? 레전드리 얼짱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는데.. 나만 들어봤나.. 아우.. 똑같았다고.. 아.. 방금 다 비웠잖아.. 나와라 소울보내기 소울이 너무 많이 나오나 보다.. 소울이 너무 많이 나오나 보다.. 뭐 카드.. 뭐 카드.. 뭐 카드.. 뭔 소리야.. 소울이 진짜 많이 나온다.. 소울이 진짜 많이 나온다.. 부끄럼이 진짜 많이는 건가.. 안상섭이.. 아.. 2번째 리듬 하트 로건이요.. 아니 페어리아트는 티타늄 하트는 안나오네..? 근데.. 뭐 나오는 게 없다.. 그래서.. 아무것도 안나오네.. 아구아구아.. 가스루에.. 우그곳.. 핫토이어링.. 이게 또 나왔구만 아니 페어리언트나 티타늄 하트하고 로이든 다 어디간거야 아 이게 장비가 거쳤다고? 장비 다 비워놨었는데 피노키오쿠 가지실분 찾아요 올테 10이 올라간 아주 고급진 피노키오쿠 가지실분 가지실분 11, 12, 13, 14 14는 잠깐 14킬 12 14 어어어 b 14, 14, 14 나도 타고만 뭔가 별반이지만 히노키오쿠 히노키오쿠 드럽게 만나 감사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또 소비야 이거네 하나를 미우면 하나가 꽉 차고 하나를 미우면 하나가 꽉 차는구나 아 이거 다 위디언 아니야? 위디언이라서 꽉 차는 거 같아 아버지 위디언 드럽게 많이 나오네 아니 루시드의 소울은 왜 한 마디 안 나와? 부작 아닌가? 아니 분명히 루시드도 나온다고 적혀져 있는데 루시드는 어딨니? 루시드도 나오는데 루시드는 왜 안 나올까? 하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루시드는 나오는 건가? 나와라 위디언 반반이 진짜 많이 나온다 아니 페어리아트 좀 아니 디타노마트 좀 아니 아니 페스트로이드 좀 왜 그 이 그분들은 어디 가신 건가? 생각해 보니까 오이디언 호아02 쿠패, 쿠페 00 이 와라 다 어디가신거고 다 어디계신거고 하프가 또 나왔네 리트마트 위메그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니앗 오 마이갓 하프 레전드리밖에 안나오던데 레전레전밖에 없더라 발레 매그너스 시그너스 시그너스 나 이제 골드 애플 다 쓴거 같은데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이제 다음이 마지막일거 같은데 시그너스 어프패 꽁이 온나 어프패 꽁이 온나 푸패 꽁이었던거 같은데 얍 얍 얍 얍 아우 다 썼다 개 망했다 다 쓰고 하는거 없는거 같은데 이제 아닌데 아닌데 한번 더 할 수 있겠는데 되는거 같기도하고 제가 이게 네번째인가요 혹시 다섯번째인가요 제가 네번째인가요 다섯번째가요 몇번째죠 아시는분 아 이거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가는거지 네번했나요 이제 다섯번째 할차례인가요 이제 다섯번째 할차례인가요 이제 다섯번째 할차례인가요 이제 다섯번째 할차례인가요 딱 딱 고정도 될거 같은데 느낌이 자 일단 눈에 한번 아 이거 위대한 좀 다 팔자 아 위대한 더럽다 소울 때문에 꽉 사네 자꾸 아 네네 아 금액이요 나중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겠어요 이게 자꾸 나한테 압박 집어넣는거야 나도 개선 아직 안내봤는데 뭐 기다려주시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자 얼마에요 528원 아니 최저가 천만원이었는데 700으로 줄인거 500으로 가자 위대한 반반사실뿐 아 잘못 눌렀다 위대한 반반사실뿐 위대한 반반사실뿐 아 꽉 찼구나 이게 다른거부터 일단 올려놓을까요 이런거 좀 빼고 소울은 올려놓고 싶은데 얘 많다 어 미쳤다 소울을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이번주에 소울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20%는 넘는거 같아요 그래서 소울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지 일단 소울만 올려놓고 5차전 준비 아주 어렵다 소울 이벤트 지우특